네, 저요. 고래야, 하나만 물어볼게. 네, 엄마. 너 이 엄마가 허락한다면 미란이랑 결혼하는 거 후회 안겠어? 예,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. 알았어, 그럼. 니들 둘이 결혼해. 좀 전에 안 싸던 만나서 결혼 날짜도 잡았어. 예? 결혼 날짜를 잡으셨다고요? 그래, 네가 원하는 일이니까 이 엄마가 허락하는 거야. 아, 예. 예, 감사합니다. 예. 그게 무슨 말이야? 어머니가 우리 결혼하래? 어, 엄마 두 분이 만나서 그렇게 하기로 하셨대. 결혼 날짜도 잡았대. 뭐야? 그게 정말이야? 그래, 정말. 고래야! 아, 제발. 아, 제발. 아, 제발. 보고선아.